이거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오늘 우리 용하 큰스님 모여서 덩토본문 선정쌍수 본문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큰스님 모신 것을 활용한 박수를 먼저 박수 오늘 제안하심서는 본문 하시기에 앞서서 배경제 무상심심윤노버 백천만범 남주의 아흑문전특수지 원혜열의 진실의 배경제를 제가 한 소절 여운이 한 소절 이렇게 합창하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원에서 상강에 강 강이라 본문을 듣기 전에는 배경제를 해요 경을 여는 죄성이다 그래서 위 없이 깊고 깊고 있는 본문을 무상심심윤노버 아흑문전특수지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주니 무상심윤노버 아흑문전특수지 원혜열의 진실이 그것이 이제 과거다 백천만범 남주려고 받았어 아 무상심심윤노버 백천만범 백천만범 아흑문전특수지 백천만범 도로 만나기 어렵다 근데 이걸 오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흑문전특수지 원혜열의 진실이 지금 알아듣지니 원컨대 부처진의 진실한 뜻을 알아듣다 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돼서 영화선사를 모시게 되는지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법무 끝나고 나서 이제 Q&A 질의응답 기간이 있으니까 혹시 뭐 법무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면 통역이 이제 왔다 갔다 소통이 되겠는데 일단 편하게 질의응답해 주시고요 오늘 찍는 거는 이제 DBS 분류 방송에서 한 4,5주 후에 그죠? 4,5주 후에 3회에 걸쳐서 방송이 이제 TV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리 이렇게 이제 모신 이유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 간단히 또 코멘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우 시작하는데 작품 박수치우 시작하는데 제가 박수 치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박수치우 시작하는데 네 다같이 임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대규모의 주거니 박거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소절 하나 따라가세요. 무상 심심 무상심심미녀법 무상심심미녀법 백천만 것 난조 백천만 것 난조 하금 문견 극수지 하금 문견 극수지 원해 여래 진실이 원해 여래 진실이 원해 여래 진실이 요 jug 이예음 음 해외말 Abd mie 여생은 짧고 내생은 긴다 여생? 유장 삶은 짧고 내생은 긴다 남은생 여생은 짧고 내생은 한참 projekt OOO 우리의 삶은 짧지만 우리의 미래의 삶은 짧은 것 같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몇 천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또 아프간에서는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아프간에서부터 아프간에서부터 죽을 수가 없죠? 기후 재난은 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시선이 더 이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가야 할까요? 아프간에서부터는 언제 가야 할까요? Before we go, what should we do? Where should we go after? The Pure Land is the answer. Our body is avatar. Our mind is avatar. But this reality is also not real. Pure Land don't have any conditions and karmas. It's above that. You believe in this and cultivate, then it's Pure Land and Chan together. So I cultivate Buddhism and the conclusion is China and Pure Land parallel. I realized that not long time ago. And I searched for someone who does China and Pure Land together. My father, my senior, my mind senior, and dharma propagation senior. No one in this earth really teaches about Chan and Pure Land together. One of the best. Another long time ago. Another long time ago. Another long time ago. 3레를 올리겠습니다. 3레를 올리겠습니다. 3레를 올리겠습니다. 3레를 올리겠습니다. 3레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월호스님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 추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처음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약간의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기 월호스님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조금 떨립니다. 운이 좋게도 오늘 월호스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고 그리고 월호스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차와 그리고 간식을 좀 제공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사님에게서 받은 그런 많은 반응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정상수를 함께 가르치시는 스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문하는 방식은 조금 남들과는 다릅니다.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대화를 통해서 법문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아무 때나 아무거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녹화가 되어서 또한 미국으로 다시 송출이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의 미국인 제자들은 그다지 신심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할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나의 스님 동료들이 나에게 질문할 시간을 법문 끝나고 10분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법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누구에게도 항상 자유롭게 질문할 시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법이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나누고 우리의 지식을 나눕니다. 나는 여기에 처음 왔지만 나는 한국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그리고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17년 전, 18년 전 쯤에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스승이신 선화상인께서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명상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게 내가 스님이 된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명상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안락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다른 열정들을 쫓다가 명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명상으로 인한, 선으로 인한 그런 안락이 더욱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시신화상인이 갑자기 제가 명상하는 동안 나타나셔서 너는 가르쳐라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는 선수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한국은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선수행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수행을 하는 비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토를 가르쳐야 하는구나. 나의 선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안락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토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수행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정토를 동시에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난 무명이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을 정토보다는 선수행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여자, 남자 그들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선은 결과입니다. 선은 집중력 또는 삼매를 길러주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의 선수행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토를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록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늘 월호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도 조금 부러워졌는데 월호스님처럼 나도 아미타부처님이 오시고 관세일보사님이 오셔서 나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월호스님은 가이드를 받으셨지만 저는 아무 가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토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내야만 했었고 그리고 결과 또한 계속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상수를 수행하며 할수록 선과 정토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신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수행은 이번 생에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토는 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당신이 깨달았더라도 당신의 부모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자주 나의 제자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그리고 친척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는 스스로를 구하고 그리고 정토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상수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질문에 열려있고 하지만 내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나의 정토에 대한 견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토가 무엇인가요? 정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토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생에 17년 동안 정토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은 정토에 가게 된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토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행복합니다. 그것이 말해줍니다. 그것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수행하면서 정토에 가기를 발언합니다. 이번 생에 그것이 요점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저 거기에 정토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왕생복, 왕생등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많은 정토 수행자들은 그저 정토에 가기만 하는 것에 너무 절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토에 가는 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높은 왕생등급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왕생등급으로 당장 정토에 가는 것이 중요한지 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토 책에 이것들은 자주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장 높은 왕생등급으로 정토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찾지 말고 지금 최대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혜남 스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전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왕생등급으로 정토에 가게 되면 혹시 당신이 전에 알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분? 여러분, 당신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저의 장소의 장소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괴로움이 짧아지고요. 육생 도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수행이 돼서 부처가 되는 것이 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없앰을 안 하게 해서 원생을 하게 해서. 없앵? 원생? I don't know. 완전 해탈을 해서 지구상에 없앵을 하지 않고 원생을 원하는 생을 원생을 원하는 상태에서. 정토에 가시면 아직도 업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행복합니다. Alright, anyone else? Yes. 요즘은 바람과 알람과 행복하기 때문에 등등을 올리기에 아주 많은 시간이 되고 사바세계는 고통과 힘든이기 때문에 등등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시면 정말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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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양에 가시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평양에 가시면 더 강한 평양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하 세상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시면 평양에 가시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름 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스님이 다른 절에 가시면, 아, 스님 안 계시다. 왜 조금 쉬어야지? 그런데 정부에서는 당신이 조금 게으르면 당신 아미타 부처님은 음성을 드립니다. 너, 열심히 게으르지 마라. 다른 분? 네, 다시. 자성불을 만나기 때문에 너, 자신의 부처님은? 아닙니다. 아직 멉니다. 네.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윤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당신이 더욱더 환불을 지켜주신다면, 당신이 더욱더 환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욱더 환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욱더 환불을 가진다면. 아니, 아니, 다른 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OK,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답을 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자면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두 분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전혀.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 왜 너는 아미타부처님만 외우고 나를 부르지 않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미타부처님을 부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미타부처님을 염불하세요. 그래서 나를 믿으세요. 그들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혀 질투가 없고, 그들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와서, 어머, 너무 절이 좋아. 그 다음에 아미타부처님은 어르신과 대화도 하고, 어마어마, 어마어마. 그래서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당신이 정토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가게 되면, 당신의 진전은 여기 사바세계보다 훨씬 느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미타부처님은 당신이 최대한 빨리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은 당신이 여기 사바세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이 수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나의 몇 명의 제자분들은 직장을 잠깐 좀 빠지고 왔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여기 환경은 당신들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수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토에서보다 더 빠르게 진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상수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쉿! 말하지 마세요! 정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다면, 그렇다면 이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 생에 정토에 가고 싶은 이유,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토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무엇일까요? 믿음, 서원, 수행, 수행,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3가지를, 정토의 왕생을 획득하기 위해 당신이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인가요? 왜 믿음인가요? 왜 성원인가요? 왜 수행인가요? 여러분, 아무나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믿음인가요? 네. 일단 믿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믿으면 서원이 강행이 되고, 이 시간까지 이제 하나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정토 수행에는 책에 쓰여있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인가요? 네. 네. 그냥 믿어줘요. 진리라는 것 때문에. Because it's true, so you just believe. You just have faith. 네. 맞습니다. It's true, you should believe. Very good. Very simple. Whatever the Buddha's teach, whatever bodhisattvas teach, whatever the patriarchs taught us in the past, it's all true.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 보살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어떤 과거의 조사님이 가르치신 것이든, 모두 사실입니다. There's so much spirit and teachings available. 굉장히 많은 정토 수행 가르침이 있습니다. That even the smartest people in our world cannot verify. 우리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 교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수행을 당신들에게 가르치면, 당신들은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더 건강해져요. 우리는 선수행을 당신들에게 가르치면, 당신들은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다. 스스로 해보고, 지침을 따르고,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선수행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보사님들은 저희를 절대 올바르지 않은 길로 데려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말하건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서방경락적도는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당신은 혹시 설마 아미타부처님이 우리가 거기에 오기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카톨릭에서 당신이 천국에 도달하려면 하느님을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하게 정토에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미타부처님을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믿음이 당신이 정토에서 왕생을 구원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노 주지스님에게 여쭤보세요. 주무시고 계시군요. 여쭤보세요. 그는 정토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에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아 나이듬 그리고 고통 그리고 가난을 견디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가난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전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정토에 가기 전에 왕생 등급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잠시만요. 먼저 여쭤볼게요. 맞나요? 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셨을 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연좌에 오르기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치 비행기에 타듯이요. 비행기에 타고 나면 어디에 가는지는 이제 기장이 결정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이 되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요구는 선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책에 있는 책에 있는지 제가 책을 읽었고, 빌란 책을 읽었고, 제가 책을 읽었고, 네, 이것은 중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토 책을 읽어봤는데, 아, 이것은 너무 중국적이야. 아, 저기 뒤에 나의 중국에서 온 제자들이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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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아주 존경합니다. 우리가 정토불교를 개발했다. 우리는 매우 자부심이 있어. 그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왜 성원인가요? 원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이 있어야 내가 일심로 인할 수 있고, 또 무심이나 무화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다른 분? 여기 수행자분이시네요. 다른 분? 왜 성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다른 분? 왜 성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 성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성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성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불보산님들이 그것을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성원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서방강락전토에 태어나겠다는 소원을 세우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정토에 가는 것을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아미타바 부처님은 기억하십니다. 관세현 부처님은 아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대세지 부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불보산님들이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번 생에 배를 놓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진실한 서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여기에 보사님이 계십니다. 제인 부사. 제인 부사. 제인 부사. 일루왕 보사. 일루왕 보사님이 계십니다. 일루왕. 아주 많은 불고사님들이 우리가 왕생을 획득하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서원을 세워야만 불보사님들이 당신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 수행은 정말로 정말로 불보사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우리의 욕망을 불보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원을 세워야 하는지. 당신은 그냥 간단하게 난 근락정토에 갈 거야. 서원을 세운 다음에 그저 간단하게 아미타부처님 관세회부사님 이제 날 데려가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불고사님들이 하는 것을 하세요. 우리 미국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군요. 미국 농담입니다. 불고사님들, 불고사님들, 당신들 하는 것을 하세요. 이제 일을 하세요. 이제 일을 하세요.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웃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웃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원을 세우면 우리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적으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고사님들과 개인적으로 하는 계약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역습입니다. 그리고... 네.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여성들은, 오, 나 이렇게 성원 세웠는데 자유로워. 아닙니다. 성원을 세우면 계약서를 작동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정토의 가게를 서원합니다. 정토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뒤로 물러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계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스님이 당신을 도울 길을 기다리지 마세요. 명확합니까? 그 다음에 수행, 마지막으로 수행. 수행, 어떤 것? 왜 수행하나요? 계약서 사인했으니까 이제 해야죠. 계약서 사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염불이요? 염불을 해야 됩니다. 염불을 부디야 되요? 염불을 부디야 되요! 그 근대에 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야망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염불하나요? 아, 저기 뒤에 카톨릭 분. 잠깐만요. 제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셨죠? 아, 하주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것은 스님께서 방금,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나 손으로 들어 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방금 전과 인연을 강화시키기 네, 맞습니다. 다른 것? 나를 깨우고 아미타부처님한테 문의는 싸인? 아미타바 부처님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주 중국적입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음과 서운을 굳건히 하게 해서 그 믿음과 서운을 굳건히 하게 해서 믿음과 서운을 굳건히 하게 해서 hu- Porque 이.. 계약을 확실히 한 번 개학한거나 맞아, 로맨을 그리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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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다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지지스님께서 아직 안 가시고 계시는 게 등급을 루치기 위해서 안 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집니다.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좋습니다. 네요. 네요. 예 kitale원은 ? 한 Dolph로 площад지 Daniel.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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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님께서 체해도 salted 하 ascろ ii 당신이 manque? 국가 cm trusts 하나요. 이 vampire 와이다. 응? 네, 그 와이다. 무엇을 하죠? 하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와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하고, 당신의 영향을 얻고, 당신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린이도 그러므로, 은혜 영화 선생님께서 주신 지침을 최대한 많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께서 주신 지침을 최대한 많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중생을 돕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가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와 같은 이런 턱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드는 것도 힘들다고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 제자들이 그에게 와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와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인지 여기 오셔서 그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에게는 심장병이 있어서 13년 동안 심장병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또 다른 약들 매일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나는 한국에 가서 도울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여기 온 이후에 한국에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는 그는 매일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알약을 매일 다른 종류를 먹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약도 복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디 있었죠? 어디까지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수행인가? 왜 염보라는가? 부닛의 이름을 염보라는가? 부닛의 이름을 염보라는가? 첫 번째 이유 정토에 가려면 당신은 굉장히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과거로부터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들이 당신이 정토에 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는 업을 지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토에 가려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은행에 채무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대체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빚을 갚기 전까지 당신이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토에 가기 전에 그 빚을 가기 전에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좋은 사람인데 대체 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바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주 많은 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토에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우리가 연부를 하면 우리의 업을 지워준다.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과거의 저질은 업장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에 가는 장애가 적어집니다. 정확한가요? 아주 완전한 수행입니다. 정토에 가고 싶으면 연부를 해라. 장애를 없애주기 때문에 첫 번째, 당신이 왕생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장애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장애를 없애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영부를 해서 장애를 없애야만 합니다. 장애가 적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영부의 삼매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장애가 너무 많으면 영부의 삼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영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국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은 아주 급박한 것처럼 영부를 해라 라고 합니다. 중국사람들은 아주 급박한 것처럼 영부를 해라 라고 합니다. 중국사람 급박하게 응급상황인 것처럼 영부를 해라 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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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릅니다. 그녀는 조금 더 선수행자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정토 수행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급상황인 것처럼 연불해라. 그게 작동하는 이유는 하지만 어린 사람들에게 서양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정말요? 왜 그렇게 절박해야 하죠? 네, 여쭤보세요. 당신은 평양에 가르치기 그리고 평양에 가르치기 평양에 가르치기 평양에 가르치기 평양에 가르치기 평양에 가르치기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급박하게 정토에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죠? 나는 여기 행복한데 나는 여기 너무 행복한데 난 여기 너무 행복한데 난 이거 끝나고 갈비 먹고 소주 마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염불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염불 3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염불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염불 3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당신이 염불 3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염불 3에 들게 되면 당신은 정토에 갈 수 있는 입장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단 한 번만 염불 3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 아미타바 부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연자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그 위에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탁! 바로 정토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염불을 합니다. 염불 3에 들기 위해서 이제 왜 우리가 선정 쌍소리를 강조하는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선을 가르치면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선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들이 이 염불 3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 염불 3에 들기 위해서 그보다 낮은 단계인 염불 3에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훨씬 낮은 단계입니다. 말이 되나요? 당신은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염불 3를 획득하는 것을 노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염불 3에 들으려면 왕생복을 지워야 된다고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유튜브 없을 arranged 정토에 가려면,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토에 가려면,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토에 가려면,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바사계에서 서방 극락 정토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경전에서는 1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로 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복을 쌓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많이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당신을 도울 것인데, 첫 번째, 갈 수 있는 복이 쌓이고, 왜냐하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복이 필요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토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려면,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 갈 수 있으려면, 세 번째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 첫 번째,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서원. 그냥 말하면 됩니다. 아, 나 서원한다. 아, 나 서원한다. 네, 서원하라고요? 네, 서원하겠습니다. 다 말 뿐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 당신이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는 복을 쌓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정토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미국 정토 불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것보다 조금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어떻게 설명하냐? 왜 복을 쌓아야 되냐? 내가 우리 미국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마치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 투자를 합니다. 서울에 재산을 삽니다. 서울에 재산이 있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치가 오릅니다. 맞나요? 아주 웃기죠?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웃어도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서울에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구매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아마, 베트남은 아마, 항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 사람은 기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나요?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스님한테 당신을 재산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됩니다. 말이 되나요? 아주 똑똑한 말입니다. 당신의 왕생복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말이 됩니다. 물론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토 안에서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토 안에서 복을 쌓는 것입니다. 중국식 정토 불교에서 부족한 것은 그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생을 위해서 당신이 투자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에게 49제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보다는 똑똑하게 바랍니다. 당신은 정토 재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울보다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왕생복을 쌓고 도움을 통해서 왕생복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왕생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정토법을 퍼뜨리는 것을 돕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해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왕생복을 쌓는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제자 때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스님에게 나의 집을 주었어. 뭘 더 원하는 거야? 당신의 요트 당신의 요트 알겠나요? 왜냐하면 불법을 퍼뜨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당신에게 충분한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높은 왕생등급을 획득합니다.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기 서울에 계좌를 하면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가집니다. 당신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생복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되시나요? 더 많이 왕생복을 쌓을수록 더 높은 왕생등급을 획득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은 선을 수행할 때도 같습니다. 선을 수행할 때도 같습니다. 선을 통해 높은 선매를 획득할수록 당신의 왕생등급도 높습니다. 선을 통해 높은 선매를 획득할수록 여기 노 주지 스님 불상이 전혀 없는 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의 절은 불상이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작은 불상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토의 재산은 아주 엄청납니다.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복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2번은 까먹었습니다. 다른 질문 1번은 1번은 당신이 절대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30분 더 남았습니다. 34분 더 남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우리 여기 점심 언제 드십니까? 농담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절대 당신이 충분한 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정토에 투자합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기 5년, 10년 더 있을 것 같지만 여기 5년, 10년 더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짧아요. 아무도 너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나의 요점은 좀 더 길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토에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좀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정말로 스스로를 위한 복을 쌓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이 정말로 스스로를 위한 복을 쌓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당신이 더 많은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돕는 정토 수행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반 정도만 정토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스스로 왕생을 획득합니다. 마치 선수행처럼, 선처럼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토 수행이, 정토 법문이 선수행보다 더 나은 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의, 타력, 자력, 스스로를 돕고,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에는 타력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도움을 받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국 제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연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돌아가신 나의 증조 할아버지는 어떠죠? 정토가 그에게 그렇게 좋은 곳인데, 내가 정토에 가도록 도울 수 있나요? 내가 아주 미국적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토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당신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까먹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 하나 더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선정상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선수행자입니다. 나는 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토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정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토불교에 대해서 조금 낮게 봤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위한 거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이건 나이 든 사람을 위한 법이야. 나는 나이 든 사람 건 안 할래. 그리고 나는 아직 보지도 못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선수행을 하면 난 바로 기분이 좋아. 나는 바로 건강해져. 나는 바로 진전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나의 스승이신 선하상인에 의해 가르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와서 나에게 너는 가르쳐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반응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 미국적이네요. 중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이렇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아, 농담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요. 제 어머니께 얘기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아니요. 나한테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이 실망하신 거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미국인입니다. 누군가가 날가 좀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베트남 어래하고, 베트남 사람처럼 걷고, 근데 베트남 사람이 아닙니다. 아, 미국식 농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했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해야 되죠?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디 있었죠?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어디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들이 도와야 된다고요? 하하하 음, 말이 안 되는군요. 근데 2주 후에, 내가 좀 그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선하의 상인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명상을 하면,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명상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 다른 스승들은, 나에게 저를 물려받으라고도 했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도 했지만, 선하 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왜 그는 나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 나는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상해서, 명상하고, 정말 3회에 딱 진입하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가르쳐야 된다. 또는, 나는 그를 들을 수 없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그러면, 왜 그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2주 동안 나는 너무 신경 쓰였다. 그래서 2주 후에, 알겠습니다. 가르칠게요. 가르칠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수행은 더 이상 즐겁지 않으니,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영명소 선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정토 육조대사, 그의 인생, 그는 선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정토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명소 조사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명소 조사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요. 그의 정토 조사로서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선수행을 한 후에 정토를 가르치기로 선택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중국 스승이신 선화상인, 그는 꽤나 자주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 제자들의 삶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냥 뭔가를 하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명소 조사처럼 나도 정토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토에 관한 책을 더 읽어봤고, 내가 정토 가르치려면, 이 연불산매가 뭔지 알아야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연불을 가르치는데 연불산매가 뭔지 모른다.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절에 비해 드세요.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왜? 왜? 언제나. 그래서 내가 다른 그들에게, 당신 연불산매를 획득하도록 하세요. 연불에서 연불산매를 꼭 획득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이미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고요? 정말? 미국에서는 바로 얘기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무역적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당신 거기에 들어가봤나요? 연불산매? 들어가 봤나요? 미국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초선에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선에 들지 않았으면요. 당신들은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스님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선에 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에, 근데 초선에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을 가르치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연불산매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연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선수행자야. 예전에는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선수행자야. 예전에는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선수행자야. 지금 내가 뭘 하게 만들었는지 당신 좀 보세요. 나는 이제 연불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순수한 선수행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는 연불산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르침을 인증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I started reciting 부도의 이름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reciting 부도의 이름을 시작했습니다. And that's why I told you. I told you. Once your practice zone and your somati level's high, And your somati level's high to enter this budo recitation somati is very very easy.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연불을 하기 시작했고, 당신이 이렇게 높은 산매가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연불산매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매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당신들이 선정상수, 선과 정토를 함께 계속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정토에 가기 위해선 어떤 소원을 드릴까요? 그저 이번 생에 정토에 가기 위해선, 이런 생활에 가기 위해선, 그저 이번 생에 정토에 가기 위해선, 그저 이번 생에 정토에 가기 위해선, 그저 이번 생에 정토에 가기 위해선. 그저 이번 생에 정토에 가기 위해선, 그것은 두 번째 소원입니다. 중국 가르침은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토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가고 싶다. 나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 내 생을 위해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정토 수행자, 태국 정토 수행자, 중국 정토 수행자,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토에 가는 것에 절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절박하게 염불하라,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 우리에게는, 당신은 절박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미타바 부처님이라면, 그리고 나의 정토에 오기에 아주 절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박하지 않아요. 당신은 절박하지만 나는 아닌데요. 나는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토에 가겠다는 서언을 세우고, 정토에 가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서언을 세우면, 더 파고, 파고, 파서, 당신이 파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번 생에 정토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첫 번째 조건, 믿음,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서언입니다. 다른 추천드리고 싶은 서언은, 더 높은 왕생 등급으로 정토에 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서언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때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남은 여생 동안 이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이 좀 있고, 하지만 내 절은 당신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제자들이 거기에 살지, 내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절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보세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왜 제가 정토에 투자하고 싶은지. 나는 스스로의 조언에 따릅니다. 나는 스스로의 조언에 따릅니다. 나는 스스로의 조언에 따릅니다. 그래서, 나의 왕생 등급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당신이 될 것과는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은 당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제 스님들과 같습니다. 주제 스님들의 일은 당신들을 돕는 것입니다. 짧은 대답은 당신은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고 스님이 아까 법문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점이 아니라 우상, 심신미묘법 우상, 심신미묘법 우상, 심신미묘법 우상, 심신미묘법 우상, 심신미묘법 네, 근데 그거 말고 더 있는데요? 네, 천만 원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전함을, 굉장히 연약함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길게 보세요. 좋은 사람이 당장 되세요. 좋은 삶을 사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아미타바 부처님이 당신을 보고, 네, 당신을 보고, 오, 그래, 너를 내가 정토에 데리고 가고 싶다. 나의 정토에 한 명 추구한다면 너가 좋겠다. 네? 좋은 일을 하세요. 저를 도우세요. 저를 도우세요. 지원하세요. 정토 불교를 지원하세요. 그걸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나요? 예스. 아까 법률기에 깨달은 사람, 아니 스님은 깨달을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되고 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깨달을지 못해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토 종론이 정토가 결론적으로 고사랭이 아닌가 생각하는지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구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약간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약간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많이는 안됩니다. 위대한 거짓말은 하면 안됩니다. 큰 거짓말 대망어는 하면 안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대망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망어를 행하게 되면 바로 당신의 비구계의 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비구옷을 입고 있을지는 몰라도 비구처럼 걸을지라도 비구처럼 말할지라도 하지만 비구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체하는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제자들, 나의 승가들은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망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대망어를 하면 안된다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영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초선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것조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연부의 삶에 들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엄마 정토에 가셨네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부모사이브의 삶은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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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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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은 행의 행의 행입니다. 싱, 한, 행은 비트남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굉장히 발음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정토가 보살행인가? 아닙니다. 보살행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난 보살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저 저의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이전 스승이신 선화상인과 같은 보살은 아주 높은 단계의 보살입니다. 마하살입니다. 아주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은 단계인 사람을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조사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스승을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은, 그는 마하살인데, 무엇을 하는가?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는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생산해 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영원히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걸쳐서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못한 일을 그가 나에게 해줬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나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더 큰 절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좋겠네요. 그렇죠? 영원한 스님, 네, 맞아요. 더 큰 보라산을 원한다. 다른 층을 더 원한다. 아마 두 개 더. 그는 무엇을 했나요? 아주 간단한 것을 압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 길로 가라. 그게 답니다. 너 더 원하세요? 너 더 원하셨죠? 더 원하셨죠? 아이고. 나의 평생에 걸쳐서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결혼해야 하는가? 큰 결심을 해야 하는가? 남자에게? 남자에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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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다시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저 길이야. 그가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나는 이것이 더 하고 저것이 더 하고 이것이 더 하고 저것이 더 하고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슬픈. 인류의 예의 본복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본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바꿨습니다. 저 길로 가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수행해라. 그가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는 돕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보살에게 이 길로 가라. 도와주실래요? 그저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보살에게 이 길로 가라.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당신이 보살에게 이 길로 가라.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보살들은 지혜가 있는데, 당신이 도울 때,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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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데, 우리는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져가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정말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대만에 갔는데, 많은 대만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아니고 비구니 스님들, 대만의 절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제자와 대화를 합니다. 대만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20년 전 일인데, 그들의 추종자들을, 신로들을, 아, 보살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보살님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내가 봤을 땐.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면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보살님은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선화상인이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없나요?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미국의 시간에 아직도 있습니다. 7분이 지났어요. 오, 이미 지났어요? 오,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